아 제발 떠나 씨발 아 왜 안될거 같냐? 보라색? 보라색이 안뜬건가? 따-아악! 자 오늘은 반대로 만만함님 별풍선 10개 감당합니다 좀 봐봐 여기 패키지가 형 오늘 진짜 잘했어 살만한게 어떤 방송 기다릴게 화이팅 나간다 오케이 이 친놈이 여기서 떨어지라는 소리야? 왜그래 아 이거 어떻게 할까? 아 맞다 이거를 그거다 도전한 다음에 아 우선 저거 도전하고 나서 아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띄워야 됩니다 신화 변신 도전 공짜로 할 수 있거든요 패시랑 신화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실패해도 전설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고 두 번 도전할 수 있어 내가 총 네 번 도전하는 거지 변신이랑 패시랑 신화 뜨면 대박이고 아니 신화 뜨면 진짜 치킨 10마리 뿌린다 나 진짜로 걸 마치고 우선 이거부터 좀 까볼게요 우선 이건 그냥 계속 까고 신화 뜨면 꽁추 자른다고? 오케이 진짜 신화 하나 뜨면 진짜 기분 좋겠는데 안 뜨겠지? 난 기대도 안 해 안 뜰 거 알아서 재지 말자 재지 말자 패프터 가자 신화 패카드 함성을 진행하겠습니까 신화 도전 바로 가시죠 고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떠나 아 왜 안 뜰 거 같냐 보라색 보라색이 안 뜬 건가 떴다 됐다 야 야 신화 떴어 야 나 머리 아파 신화 떴어 신화 떴어 얘들아 와 신화 떴어 뭐야 아스타로데도 누구야? 잠깐만 아 아 아 이거 교환하는데 얼마야? 교환하는데 5만당 야 씨 시화 다시나 떴어 야 뭐야 어떻게 뜬 거야 아 근데 아 아 맞다 이거 아 아니다 이거 좋은 거라던데 모든 데서 뭐 때문에 잠깐만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아 이거 좋은 거라고 또 들었는데 모든 데서 오라서 아 어 네리아 주장님 이거 좋은 거예요? 모든 데서 플러스 아니 이거 큰별 형님이 형님도 이거 나오셨다고 했는데 이거 좋다고 했거든 와 이게 뜨네 아 이게 뜬다고? 와 신화가 뜨네 아스타로드 떴어 와 아스타로드 아 근데 왜냐면 그렇죠 이게 솔직히 제일 좋긴 하지 원거리닝 데미지 100에 궁사 궁술 적중 10 pvap 추가 데미지 50 사람한테 때리면 150이 플러스 화살 한 방에 플러스 150 되는 거야 거기다 스턴도 적중 10이고 이게 제일 좋긴 해 차라리 운디네라도 아 운디네 나왔어도 괜찮았겠다 맞죠? 운디네 얘도 괜찮네 아 아 아 컬렉션 뭐 좋은 건 없어 딱히 아 근데 한 번 돌리는데 5만 다이야 와 너무 압박인데 그러니까 변신이 안 뜨잖아 이러면 맞지? 변신 벗고 나 지금 할 건데 안 뜰 거잖아 솔직히 둘 다 다 뜨는 경우는 없잖아 왜 만화가 모자라냐 아 아 한 번 다시 가보자 읍지가 신화 소식 듣고 바로 와버리네 뛰어보자 다시 한 번 고민도 하지 말고 바로 갈게요 레츠고 제발 또 뜨는 거 아니야? 아 그냥 기대도 하지마 기대 안 하는 게 좋아 아 이러면 안 떴어 이러면 안 떴어 안 뜬다 안 뜬다 안 떴어 어? 한 번 더 도전 가능하네 근데? 운명의 장난인가? 아니 근데 한 번 더 도전 가능해 야아 이게 도전이 한 번 더 가능하네 시 중복이 나와가지고 바로 갈게 길 아 제발 아 변신 형님 제발 신화 변신 주세요 저 신화 변신이 더 중요해요 제발 신화 변신 바로 갈게요 고민도 하지 말고 제발 처음에 아까 아까 처음에 그니까 보라색 이상이 떠야 돼 보라색 아니면 노란색 빨간색 뜨면 끝이야 제발 아까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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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도 보라색이 없었어 잠깐만 잠깐만 노란색 뜨면 나 진짜 노란색 아 아 야 그래도 하나 뜬 게 어디야 인정? 이건 인정하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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